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물 다용농장 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예쁜 아이들 다니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요 첫 영상에는 제이드스타금 입니다 제이드스타금 아주 오늘 세일 해드릴께요 이거 5만원씩에 판매했던 아이의 3만원씩에 될겁니다 3만원 자 수량은 지금 4개가 있구요 3만원에 세일가 드립니다 크기 아 굉장히 좋습니다 20cm 정도 됩니다 20cm 자 크기 좋구요 금도 상태 최상급 입니다 이렇게 크기 좋구요 높이도 보시겠습니다 높이 자 이렇습니다 자 제이드스타금은 4개 가지고 있는 아이 자 3만원씩에 드릴께요 3만원입니다 이번에는 레드 오렌지 입니다 레드 오렌지 이렇게 물이 잘 들었구요 아주 크기 좋습니다 목대들 있구요 자 이 아이들은 만원씩에 드립니다 만원 자 이렇게 자 수량은 지금 많지 않구요 6개 있습니다 6개 이렇게요 자 레드 오렌지 만원씩에 드립니다 아주 굉장히 멋집니다 보시면 이렇게 얼굴도 많구요 전부 다 똑같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자 레드 오렌지는 만원씩 드리구요 자 이거 랜덤으로 드리니까 뭐 이렇게 뭐 들은거 달라고 하지 마시구요 제가 랜덤으로 드립니다 이 아이들 만원씩 드립니다 자 요거는 오렌지 서브릭이 다구요 자 물 든거 보세요 멋집니다 아주 자 얼굴은 하나로 되어 있지만 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목대들이 있어요 목대에 물도 잘 들었구요 자 오렌지 서브릭이 다도 아주 굉장히 달궈지면서 이뻐지는 아이구요 자 요거 8,000원씩 드립니다 8,000원 가격도 좋구요 8,000원 드립니다 자 오렌지 서브릭이 다는 8,000원 드립니다 자 크기 아 요거는 좀 크기가 좀 큰 편에 큰 편에 들어가요 이렇게 16cm 정도 폭대요 15cm에서 16cm 자 오렌지 서브릭이 다는 8,000원씩 가격 저렴하게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미세스 큰베 거든요 미세스 큰베 거든요 미세스 큰베 자 목대들 있구요 이렇게 자 요거 이렇게 좋아요 자 미세스 큰베는 12,000원씩 드리고요 12,000원 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거 주문 주시면 일단 좋은거 먼저 빼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맘에 안들면 안들여요 자 요거 미세스 큰베 12,000원씩 드리고요 자 크기도 괜찮습니다 목대도 있구요 미세스 큰베 12,000원 드립니다 미세스 큰베 12,000원 드립니다 자 요거는 블러드 체리 입니다 블러드 체리 요거 물 들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아주 자주 빛으로 전체적으로 물이 다 들면서 이렇게 여름잠 잘 때는 더 이쁘게 아주 생깁니다 요 아이들이 자 블러드 체리 자 6,000원씩 해 드리고요 정말 멋있어요 다 이렇게 자 블러드 체리 자 6,000원씩 해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니카금 이구요 니카금 엊그제까지 제가 2만원씩의 요아이들 드렸어요 2만원씩 드렸는데 한번 이번에는 세일해 드립니다 자 16,000원씩 드릴거에요 16,000원 자 얼굴 보통 뭐 6,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니카금은 16,000원씩 해 드립니다 자 니카금 16,000원씩 해 드리고요 자 여기 사탕금 큰 거를 구하 달라고 하신 분이 좀 여러분 계신데 요거 크기 좋은 아이 한번 보여 드립니다 요 아이들은 자 14,000원씩 해 드리고요 잠깐만 제가 쭉 돌아가서 빼 볼게요 자 요런 목대들 입니다 이렇게 자 사탕금은 이제 한 그 좀 높은 분에 심어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해 놓으시면 굉장히 멋질 것 같아요 자 사탕금 14,000원씩에 드립니다 자 목대 좋구요 크기 좋은 아이들 입니다 이렇게 자 사탕금 14,000원 이구요 자 이번에는 목대 몇 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목대 아주 오래된 목대입니다 이렇게 밑에 보시면 자구도 이렇게 달려 있구요 자 얼굴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굉장히 얼굴도 크고 목대입니다 이런 아이들 자 이런 아이들 자 피치걸이구요 자 피치걸 만원시게 드립니다 만원 자 굉장히 오래된 아이예요 자 요거는 심으실 때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데 바로 잡아서 곧바로 세워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하도 머리가 무거워 가지고 지금 누워 있는데 심을 때 바로 잡아서 심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자 피치걸 만원 시게 드립니다 자 얼굴 보세요 얼굴 이렇게 멍 저 물도 잘 들었구요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피치걸 만원 입니다 피치걸 만원 드리구요 자 이 아이는 아주 피멍으로 이렇게 멋지게 드는 품종입니다 자 루비립스 구요 루비립스 자 이름 많이 들어 보셨죠 요아이도 자 루비립스 군생 자 만 6천원 드리구요 자 요것도 아주 굉장히 아주 물이 예쁘게 들어요 정말 멋있게 이렇게 물이 듭니다 자 루비립스 16,000원 드립니다 루비립스 16,000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 베르테르죠 베르테르 베르테르 요거 아이 이렇게 분갈이를 해 놓으면 해 놓으면 이렇게 아주 예쁘게 보입니다 이렇게 베르테르 14,000원 드리구요 베르테르는 14,000원 드립니다 저 얼굴 이렇게 사도 기준 하시면 될 거에요 베르테르 크기 좋은 아이 14,000원씩 해 드리구요 보통 13cm 14cm 정도 되겠습니다 베르테르 구요 자 요번에는 라이토 보여 드릴 게요 라이토 자 이것도 달궈지니까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듭니다 따글 따글 하고요 아주 굉장히 따글 따글 해요 자 라이토는 8,000원씩 해 드릴 거에요 8,000원 8,000원 드리는 라이터 보여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 캐시미어 철화 요런 아이들 잘생겼어요 아주 잘생겼고 철화도 좋고요 이렇게 생얼도 달린 것도 많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런 아이들은 16,000원씩에 또 드릴 겁니다 20,000원짜리 16,000원 드리는 블랙 캐시미어 철화구요 자 예뻐요 이렇게 자 블랙 캐시미어 철화는 16,000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아레드 환타지아구요 자 얼굴 크기 좋고 물도 아주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요거 보시면 11cm 정도 크기 드리고요 굉장히 큽니다 크기도 이렇게 자 레드 환타지아 6,000원씩에 드립니다 6,000원 자 이거는 이제 밑에 보시면 목대도 살짝 생겼더라구요 아 굉장히 예쁘죠 레드 환타지아 자 레드 환타지아는 아 6,000원씩에 드립니다 6,000원 자 그리고 덴트라쨈금 군생 아 요거 구해달라고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덴트라쨈금 군생 아주 얼굴 많구요 물도 잘 들고 아직 금도 상태 좋습니다 이렇게 12,000원씩에 드리고요 12,000원 12,000원씩 드리는 덴트라쨈금 입니다 자 얼굴 요정도면 15cm 정도 되구요 크기 자 얼굴 수 보시구요 덴트라쨈금 12,000원 드립니다 아 이 아이는 벼곡금 입니다 벼곡금 자 얼굴 아주 굉장히 많구요 이렇게 아주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벼곡금 자 5만원 드릴 거구요 5만원 자 크기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구요 이렇게 얼굴도 많습니다 벼곡금 자 높이 한번 제가 보여드릴께요 높이는 자 이거 30cm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높이가 자 벼곡금 아 5만원 드립니다 벼곡금 5만원 드리구요 이 아이는 라즈베리 철화입니다 자 라즈베리 철화 크기 좋구요 자 16,000원 드리구요 자 이거 이제 수량이 지금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자 20cm 가까이 되구요 16,000원 드립니다 자 라즈베리 철화는 16,000원에 드리구요 요거는 화이트엔젤입니다 화이트엔젤 자 화이트엔젤 자 화이트엔젤도 이렇게 자 뽀얗게 아주 분이 앉아서 아주 굉장히 이쁘구요 자 12,000원 드립니다 화이트엔젤은 12,000원 드릴게요 자 크기 15cm 정도 되네요 자 화이트엔젤은 12,000원 드립니다 자 루비틴트였죠 루비틴트 자 6,000원씩 해드리는 자 루비틴트구요 자 아주 굉장히 물이 아주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한 두개 정도만 합식해서 심으시면 정말 아주 밥도 많고 멋질 것 같아요 자 루비틴트 자 6,000원씩 해드립니다 6,000원 자 그리고 요거는 마이바흐금이구요 마이바흐금 자 이것도 이제 가격이 자 이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저렴하게 드리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거 5만원에 드리는 마이바흐금이구요 자 시즌카는 가격이 좀 많이 나갈 거에요 요정도 크기면 자 5만원에 드립니다 바이바흐금 5만원 드립니다 자 이거는 22cm 정도 되구요 자 이것도 아주 입장에 이렇게 모습이 꼭 르노워딘처럼 이렇게 아주 예쁘게 아주 물이 잘 들어 있구요 예쁩니다 바이바흐금 5만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 빅레드 철화 요거 아 구해달라고 하신분 요거 보세요 요것도 저렴하게 이번에 드립니다 12,000원씩 해드리고요 요건 12,000원 드립니다 빅레드 철화군생 12,000원 자 크기 18cm 정도 되구요 이렇게 두개 이렇게 있습니다 두개 거의 모습은 비슷하구요 12,000원씩의 빅레드 철화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 루비퍼피죠 루비퍼피 크기 좋은 오래된 묵둥이 이렇게 두개 보여 드립니다 이거 두개가 지금 있어요 요아이도요 자 요거는 14,000원 드릴게요 14,000원 자 루비퍼피 14,000원씩 드리는 오래된 묵둥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묵둥이구요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이거 보시면 자 루비퍼피 14,000원씩 요 두아이 드립니다 그리고 제이드 글로우 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이드 글로우 요아이도 예쁘게 이렇게 물이 잘 들어 있구요 자 군생입니다 제이드 글로우 만원씩 드립니다 제이드 글로우 만원 제이드 글로우는 만원 드리고요 자 요거 요거는 젖빛금이죠 젖빛금 얼굴 요아이들 많아요 얼굴도 이렇게 많고 아주 다부지게 생겼습니다 요아이들 젖빛금 5만원 드리고요 와이드 자 5만원 드리는 젖빛금입니다 5만원입니다 크기 아주 굉장히 좋구요 요거 27cm 정도 되겠는데요 이 정도 자 젖빛금은 5만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 케라시스 철화죠 요거 지금 하나 있어서 요거 저렴하게 드립니다 요거 5만원짜리 거든요 5만원짜리 요거 3만원에 요거 또 한부께 드릴게요 3만원 자 이거 젖빛금은 3만원에 한부께 드리겠습니다 요게 밑에 쌩얼도 있구요 철화가 역임이 아주 굉장히 좋구요 아주 멋집니다 케라시스 철화 자 3만원에 요거 한부께 드립니다 크기는 자 20cm 되구요 자 케라시스 철화 3만원 됩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카멜레온 금입니다 요아이가 색깔이 금이 이렇게 정말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아주 금이 멋지게 들어 있구요 이게 다 달궈지면 정말 이쁘더라구요 이게 달궈지면 자 카멜레온 금 자 요아이들 아 16,000원씩에 또 드립니다 16,000원 자 여기 얼굴 이렇게 많은 것도 있구요 이렇게 자 여기 우선 요런 아이들 기준하시면 4두 정도 기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카멜레온 금은 16,000원 드립니다 16,000원 카멜레온 금 16,000원 드리구요 자 요거는 아 줄리아 철화죠 줄리아 철화 자 이거 14,000원에 드릴거에요 14,000원 크기 좋구요 아주 이거 오세요 자 줄리아 철화는 14,000원에 요거 한분께 또 드립니다 멋져요 아주 줄리아 철화는 14,000원 드리구요 이번에는 원종 셀렉스 철화입니다 요아이 요아이 두개 우선 보여 드리구요 수량은 넉넉하게 있습니다 요아이들 자 16,000원씩 해드리는 원종 셀렉스 철화입니다 이렇게 생얼 이렇게 달려 했구요 이렇게 자 철화도 아주 뒤에 이렇게 잘 엮여 있습니다 원종 셀렉스 철화는 16,000원 드립니다 16,000원 드립니다 16,000원 드립니다 거의 뭐 크기는 다 비슷해요 이 정도면 뭐 20cm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구요 자 원종 셀렉스 철화 16,000원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석화 또 보여 드리구요 사막의 장미 석화 빨간꽃입니다 빨간꽃 자 아래 기둥도 이렇게 멋지게 생긴 아이 보여 드립니다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또 제가 좋은거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석화 빨간꽃으로 피구요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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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는 석화구요 그리고 이거 라피네루즈죠 라피네루즈 8,000원 시게 드리는 지난번 소개해 드린 아이들 보다 조금 작은 아이들이구요 라피네루즈 8,000원 시게 드립니다 라피네루즈는 8,000원 이거 화분은 9cm 분인가 그래요 꽉 차 있으니까 라피네루즈 8,000원 드립니다 이 아이는 황호라년꽃 백금입니다 저희들 이것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더니 이렇게 더 예뻐졌습니다 정말 예뻐졌고요 크기도 많이 컸네요 황호라년꽃 백금 8,000원 가격은 똑같이 드릴 거에요 8,000원 자 이 아이들 수량 많지 않습니다 지금 드릴 수 있는 아이들 많지 않구요 황호라년꽃 백금 8,000원 드립니다 이번에는 레드탄 군생이구요 자 3도짜리 군생들 자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만원 시게 드립니다 만원 크기 좋구요 크기도 15cm 정도 나오는 크기입니다 자 레드탄 만원 드립니다 자 이렇게 3도짜리 군생들이구요 레드탄 군생은 만원 드리구요 자 여기 라이징스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라이징스타 요 아이도 이제 이렇게 보면 붉게 아주 물이 예쁘게 이렇게 들어요 예쁘게 물 잘 들고 이렇게 8,000원 드리는 라이징스타입니다 자 라이징스타 8,000원에 드리구요 자 그리고 요거 골드 섀도우금이죠 골드 섀도우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5개 있구요 3두짜리 2개가 있구요 2두짜리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3두짜리 가격은 똑같이 될 거구요 골드 섀도우금 12,000원 자 골드 섀도우금은 12,000원 드립니다 자 크기 거의 9cm 10cm 이렇게 됩니다 자 2두 역시 똑같이 가격은 같아요 12,000원 이번에는 레드 롱기시마 한두짜리 쭉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들 자 오래 키운 아이들입니다 저희가 요거를 농장에서 갔다가 지금 1년 정도 이상 키운 아이들입니다 이거 이거 가격은 똑같이 드릴 거에요 16,000원씩 드립니다 16,000원 자 물도 아주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네요 겨울철에 물이 안 들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물이 들어가요 자 레드 롱기시마 16,000원씩에 드릴 거구요 크기도 제법 큽니다 요 아이들 12cm 정도 나오네요 자 레드 롱기시마는 16,000원씩에 드릴 거구요 자 요거 블랙스완이었죠 블랙스완 20,000원 이두짜리 기준에서 보시면 이렇게 소개들 자구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자구들 여기 나오는거 보이시죠 곳곳에서 자구들 나오는게 보입니다 2만원짜리 16,000원에 또 드릴 거구요 이렇게 자 자구들 많이 달아요 정말 블랙스완 16,000원에 드립니다 크기 제법 커요 20cm 가까이 되니까요 자 블랙스완 16,000원 드리구요 자 요거 아 말간젤리였죠 말간젤리 자 요런 아이들 많이 아 못 보셨을 거에요 요 아이들도요 말간젤리도 14,000원씩에 드립니다 14,000원 자 말간젤리는 14,000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요아이요 자 요거는 15cm 가까이 되겠습니다 말간젤리 14,000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아 슈가베이비입니다 요아이도 저희가 오래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소개들 자구들 많이 달아가면서 이렇게 물이 잘 들었습니다 자 요거 12,000원씩에 드릴게요 슈가베이비 군생들 12,000원씩에 드립니다 자 이것도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격은 더 올라가구요 크기도 커집니다 자 슈가베이비 12,000원씩에 드릴게요 자 예쁜아이 갖다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슈가베이비 12,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 파이어필라입니다 파이어필라 자 세트로 여러분들께 드리다가 그냥 각자 개당으로 드리겠습니다 요아이들 자 한 개에 2,000원씩에 드립니다 2,000원 자 파이어필라구요 화분에 꽉 차 있고 물도 아주 예쁘게 들어 있어서 아주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파이어필라 자 2,000원씩 드릴게요 2,000원 드립니다 크기 크기 요거 한 6센치 7센치 정도 되는 크기들이에요 자 파이어필라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금입니다 이 아이들 얼굴 많은 군생들이고요 이렇게 멋지게 금이 잘 들어 있습니다 자 시중 가격보다 아주 저렴하게 드릴게요 이거 15,000원씩에 이거 3개만 지금 보여드릴게요 3개 자 수금입니다 수금 자 이렇게 위에 물 얼굴 하나에 금이 살짝 들은 아이들도 시중에서 돈 만원씩 아마 할 겁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금 상태도 아주 최상급에다가 얼굴도 많은 아이들 15,000원씩 이거 3개 드립니다 15,000원씩 드릴게요 이런 아이들 얼른 가져가시고 나면 또 없으니까 선착순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금 15,000원 드립니다 이번에는 롱기시마 보여드릴게요 롱기시마 아주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얼굴도 많고요 크기 좋습니다 이거 16cm 정도 되겠습니다 24,000원 드릴게요 24,000원 롱기시마는 24,000원 드리는 군생이고요 그리고 이거 집시금이었죠 집시금 집시금 목대들 8,000원씩 드립니다 8,000원 자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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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아이들 8,000원씩 드립니다 집시금 8,000원 드리고요 자 이거 루비스타였죠 루비스타 루비스타 이 아이들 16,000원 드리는 크기 좋은 아이고요 18cm 정도 되겠습니다 루비스타입니다 16,000원 드릴게요 16,000원 드리는 루비스타입니다 이번에는 인더스트리아 보여 드립니다 인더스트리아 크기 좋고요 15c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물도 예쁘게 들었고요 아주 멋집니다 인더스트리아는 16,000원 드립니다 이번에는 오란시 보여드릴게요 오란시 군생 이렇게 두 개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 이 아이는 물이 또 예쁘게 이렇게 들었고요 자 이거는 살짝 들기 시작합니다 24,000원씩 드리는 오란시 군생입니다 24,000원입니다 크기는 18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오란시 군생 24,000원에 드립니다 이번에는 원종 개발선인장입니다 원종 개발선인장은 이 아이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용장에서 전부 끝나서 이 개발선인장은 마지막입니다 원종 개발선인장 24,000원에 이거 또 한 분께 드릴게요 가격 저렴이 드립니다 24,000원에 드리고요 이제 수량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과꽃 초라해서 군생으로 된 아이 큰아이입니다 요 아이 자 보통 4만원대 하는 아이들입니다 4만원대 하는 아이들이고요 자 3만원에 드릴 거예요 3만원 자 크기 좋고요 자 얼굴 수를 보시면 굉장히 아주 멋진 아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크기 좋고요 크기도 17cm 정도 되네요 자 사과꽃 군생 3만원에 드립니다 3만원 이번에는 블랙 사바스 보여 드릴게요 블랙 사바스 자 이렇게 얼굴이 밑에서 자구들이 또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자 블랙 사바스는 16,000원 드릴 거고요 자 블랙 사바스 16,000원 드립니다 크기 11cm 이상 되고요 자 블랙 사바스 자 그리고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보여 드립니다 요 아이는 뷰티 미울이고요 자 미울 종류도 몇 가지 되는데 이렇게 얼굴이 조그맣게 자잘하게 생겨 가지고 아주 예쁘게 물드는 그런 품종의 미울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털어보니까 잘 매달려 있어서 알갱이들이 잘 안 떨어지고요 굉장히 건강하게 잘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택배 과정에도 별로 문제 없고요 잘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아이도 뷰티 미울 자 16,000원에 드립니다 뷰티 미울 16,000원 드립니다 자 크기 12cm 정도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2만원짜리 DC 가격으로 드리는 거에요 드리는 거에요 16,000원으로 자 뷰티 미울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요 아이고 이 부분은 constraining 시간이 끝나고 제가